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시다시피 하드웨어 부품이 고장이 나면 여러가지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서 정말 열이 받아있는 상태에요 이 하드웨어가 어디쪽에서 AS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가지 유통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받아야 되는지 저쪽에 받아야 되는지 또 연락처 막 알아보고 궁금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MSI에서는 CS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통합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가 달라도 CS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원솔루션으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MSI의 CS이노베이션 통합 AS 센터를 저희가 지금 바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퀘이사 존이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제이시어 빌딩 그러니까 MSI의 AS를 총괄하고 있는 CS이노베이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특유의 용산 냄새 리어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 용산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광경이죠 저희가 지금 바로 MSI의 AS 담당으로 있는 CS이노베이션 내부를 직접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ide of the game Whoa 드리겠습니다 it's cool to be a young free and single cause when you want to get your kicks for free you want your kicks boy get in the mix boy I show you tricks boy we get our kicks for free 지금까지 저희가 MSI AS 센터인 CS 이노베이션의 AS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금 처음 한 사실인데 자체적인 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는 AS 센터 장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볼 건데 AS 시스템과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CS 이노베이션 서비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효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CS 이노베이션은 작년 5월 1일 날 설립된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는 제이션의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제이션 뿐만 아니라 현재는 타사 서비스도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MSI도 저희가 서비스를 위탁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MSI 서비스는 유통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여러 고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 서비스를 하면서 반석전자라든가 웨이코스를 통해서 판매됐던 모든 제품들을 저희 CS 이노베이션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던 것들을 지금 한 군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MSI 메인모드를 리페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우편이나 내방 부분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한 내용들을 직접 1대1로 고객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MSI에서 기존에 유통했던 모든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제품들을 저희 쪽 CS 이노베이션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통사를 방문하신 고객분들은 유통사에서 저희 CS 이노베이션을 직접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저희 쪽에 택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를 받은 후에 고객님과 직접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CS 이노베이션은 직접 제품을 수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가 분량이 나게 되면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이쪽으로 서비스를 보내게 되는데 저희는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훨씬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들도 본인의 제품을 직접 수리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CS 이노베이션은 고객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만족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좋은 서비스, 편안한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고객분들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CS 이노베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